안세영, 나이키 홍보차 1주일 미국 방문, 이기흥 회장이 안세영 동행 위해 모든 일정 취소?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계속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세영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정확한 업무 프로토콜이 없어서 어수선했다, 며, 여러 규정이 조금 더 조율이 되고 완화된다면 저는 또다시 대표팀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고 말했습니다. 저런 선수들을 위해 낡은 관행을 혁신하자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축사에 대해선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면 선수들이 성적을 더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곧 털어놓았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지원으로 안세영은 언론 앞에 나서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정보에 따르면 안세영 씨는 다음 주에 첫 스케줄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안세영은 나이키 브랜드 홍보 활동을 위해 약 일주일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나이키 브랜드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안세영과 전속 계약을 재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키는 안세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테니스 세계 1위 선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키가 안세영과 맺은 계약 금액도 10억 원으로 두 배나 뛰었습니다. 그런데 안세영의 첫 일정과 관련해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안세영은 혼자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인물인 이기흥 회장과 함께 미국에 왔습니다. 이기흥 회장과 안세영 대표가 이미 맞붙은 상태였기 때문에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기흥 회장은 대통령과의 회식 이후 마음을 바꿔 안세영과 함께 미국으로 동행하기 위해 모든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정보는 팬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